저.. 언제까지 하는 소리가 있어? 이제 막일에 됐어 이제 진짜 저희가 이제 지금 벌써 몇 번째 해놨는데 내가 보기에 목 안 좋은 거랑 운경이랑 상관이 없어 조금 더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연습을 정말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막상 같이 연습을 하면 그게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 같아요 진짜 저한테 진짜 화가 났어요 약간 혼자 있을 때 진짜 할 수 있는데 뭔가 같이 하면 안 돼요 아 현훈이 어디 있지? 해봤어? 했어 사실 제가 1년 됐는데 언니들이 약간 4년 되니까 제가 많이 열심히 하고 많이 연습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1년 하고 4년이니까 약간 빨리빨리 더 잘 하고 싶어요 빨라 빨라 어? 어 지금 나왔어 왜 Like he's eating a bad 내 남자는 여기 잔다 아는 침타가 어떻게 해도 좋겠구나 어떻게 해도 네가 자는 referenced를 얘기해 주고 싶은데 제가 팀 콜이잖아 아… 알 수 있어 근데 와이가 높아 보여, 와이가 낮아졌어 감사합니다 뭔가 저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서 힘든 것보다 사실은 힘든 건 맞는데 근데 저 잘 하고 싶어서 아휴 아니, 아니, 아니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아니,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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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니